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이 늘고 있는데요. 강서구가 코로나19 여파로 폐업한 지역 내 소상공인 700여 명에게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강서 지역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다가 2020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 사이 폐업한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 소상공인입니다. 폐업 지원금은 오는 12월 9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강서구청 홈페이지 소통과 참여, 행사 접수 메뉴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매출액증빙자료, 상시근로자증빙자료 등으로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서구청 지역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